많이 사랑해도! 왜냐하면 재석이 형은 잘 받아줬거든.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병규! 장수왕! 시시하는 강좌, 병규야! 병규야, 병규야, 병규야! 병규가 어디구나. 그러면 병규는 오늘 처음이잖아. 처음이지. 그런데 1도 안 들려. 나는 호동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많이 사랑해도! 너 왜 다른 대답을 해. 너 기장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병규야, 네가 제일 긴장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되게 밝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나왔는데. 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갈 거야. 앉아, 앉아, 앉아. 병규가 액션을 잘하는 게 병규가 도포 리와인드? 거기서 혹시 볼펜으로 싸우는 건가요? 그렇지, 볼펜으로. 너 아니야? 맞아. 한창 시절 때 너 싸움 박진할 때 원래 볼펜으로 해. 제일 무섭거든. 제일 치사한 애들이 저거 들고 싸우는 거거든. 나갔던 애들. 내가? 응. 너 나 어떻게 때릴 거야? 주먹을 날려봐. 제가 날리고?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짜보, 짜보. 박, 박, 박. 뜸 꼽게. 그럼 딱 꼽으면 되는 거야. 병규야, 발차기로 얼굴 한 번 날려야지, 마지막으로. 아, 발차기로? 그래서 팍 차는 걸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어떻게, 머리를 떨고 아니면. 그럼 네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와서. 내가 알아서 마무리해줄게. 오케이. 내가 짜리는데, 내가 짜리는데. 평화로운 교실인데 아주 불량한, 아주 불량한 학생이야, 나쁜. 친구도 괴롭히는. 야.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찍지는 않지. 아, 이게. 세정이처럼 진짜 때렸구나. 그래서 내가 시를 뺐어. 가끔 열정이 앞서서. 아니야, 그렇지. 그래도 없다. 이것도 너처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 잘해야지. 근데 웃겼으면 좋아. 야. 팍팍팍하라고. 알았어? 야. 배고파. 일어서지 말라 그랬지, 너. 내 앞에서 일어서지 마, 알았어? 또 먹니? 또 먹어? 그만 먹어, 엄마. 큰일 나아. 이수근! 너 학교 먹으러 왔어? 이수근! 저 애 괴롭히지 마. 너 뭐야? 어이가 없네, 안전히. 뭐야, 너. 하지 마. 너 누구야? 병규야. 하지 마, 하지 마. 나만 믿어? 우리 짱이야. 싸우지 마. 네가 조병규냐? 그래. 너는 참아, 너 앉아. 야, 넌. 앉으라고. 먹으라고. 왜 하지 마. 앉아.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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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안 해, 이거. 주인공 역시. 아니, 뭐. 주인공 역시. 아니, 뭐. 아니, 뭐. 누가 누구를 그냥 피는 거야, 지금. 아니, 뭐. 먹으라고 하지. 아니, 저희들이 만들어도 힘이 많아. 아니, 힘이 진짜 싸네. 자기가 튀고 싶어서. 무서워, 무서워. 싸우지 마. 애들이 하는 걸 못 봐요. 주인공 없야부터. 먹기만 하라 그랬지. 먹기만에 힘쓰지 마. 알았어. 자, 다시 레디 액션. 나 살짝 쫄을 뻔했어, 너한테. 난 쫄았어. 야, 어이가 없네. 네가, 아, 네가 조병규구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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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 기어서. 빨리 와. 빨리 와. 소속의 마무리. 어! 어! 안 해. 잘하면 돼. 체크. 안 아팠어? 그렇게 해? 아이고, 안 아파. 안 아파? 힘을 빼가지고 그렇게 아프죠. 병규가 그것보다도 히치를 너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김희철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왔대. 진짜로? 왜이냐 했더니 성대모사가 기가 막히대. 병규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단독으로 오늘 김희철을 잡겠다. 성대모사로 잡기 쉽지 않은데. 자신 있어? 잘해. 잘하긴 해. 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어떻게 받아줄지는 좀 걱정되긴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재석이 형은 잘 받아줬거든. 재석이 형은 잘 받아줬어. 김희철이 상당한 친구구마. 잘한다. 경규야, 우리는 솔직하게는 받아줘. 와, 이거는. 야, 야. 날 잡으러 온 게 아닌데. 솔직하게 받아줘. 알았어. 이정재 선배를 먼저 할게. 1938년 왼쪽 가슴에 한 발. 그 친구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제가 상해로 가볼까요? 최근에 상해로. 최 선생님. 잠깐만. 직접? 이거는 저거 아니야.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맛있는 요리들. 그거 아닌가? 잘한다.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 많이 했으니까 이정재 선배님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응. 엄태구 선배 해줄게. 안 돼. 안 돼. 온다. 보낼. 보내라고. 광주택시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데 어떡할 거야. 보낼. 너한테. 모르나지 할 수도 있어. 아니, 알까진 같아. 알면 똑같은 거. 신구 선배님은 왜 맞으러? 두 직모 선배님. 이거 나 원래 진짜 나 옛날부터 했던 건데. 타짜의 짝귀 형님. 이상희 씨가 와서 먼저 했더라고. 그 프로젝트 1이 뭔가? 아, 진짜 왜? 똑같아. 호동이가 이 프로젝트가 뭐야? 해줘. 자, 그럼 이 프로젝트는 뭔가? 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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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젝트. 이거는 다 잘한다, 이거. 이거는. 이 프로젝트가 뭔가? 긴세계. 브루젝트.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한다. 마지막에 앞으로 한번 나갔다가 빼줘야 돼. 브루젝트. 이것도 재석이 형한테 먼저 했었어. 그거 주진보선. 재석이 형은 뭐라고 하셨어, 이거 듣고? 그날 재석이 형은 나한테 감동하셨어. 그래서 병균은 희철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호동이 잡으려고 나온 거야. 그래, 나랑 잡혔다, 야. 대단하네. 장훈이랑 병균이랑 둘만 대결? 근데 다 해도 여기 맞힐 사람 없어. 우리가 나눠봤자. 누가 제일 많이 맞추나? 우리도 알면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만한? 네, 알만한 나라입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신라 왕실의 후예로 알려진 이 인물은 양길의 부하가 되어 세력을 키웠는데요. 이후 송악을 도우부로 삼아 새로운 국가인 후고구려를 세운 이 인물은? 정답? 정답입니다. 이거 나도 알았어. 정답을 빨리 주셔야 돼. 정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정답! 정답!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모르겠다.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없으며. 정답, 정답. 모르겠다. 함흥차사요. 정답입니다. 대박! 모르겠다. 서장은 좋아한다. 장훈아, 나 잘했지? 진짜 똥똥하지? 너무 쫄아. 다음 문제 나갑니다. 수도를 북내성에서. 병규, 장수왕. 정답입니다. 문재왕 도왕밖에 안 나왔는데 뭐야 이게. 남진 정책을 활발하게 추전한 고구려왕을 말하세요. 장수왕 맞습니다. 장수왕, 장수왕. 맞춰도 되는 거야? 이제부터 맞히세요. 흥선대왕군이. 병규, 세국 전체. 땡! 이제 기회는 서장훈 씨 얘기 있으면 다 듣고. 흥선대왕군이 천주교도를 학살하고 탄압하자. 이에 대항해 프랑스왕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신미양요? 땡! 병인양요. 정답입니다. 병인양요. 자, 정수가. 마지막 문제로. 신미양요는 뭐야? 미국이 치 들어온 거. 미국이야? 자, 이제. 강화도에 그... 그 유명한 게. 마지막 체조 문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장수왕 혹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몇 개. 별. 무한대입니다. 맞혀야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김인철 씨,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맞히시는 분이 오늘의 역사 챔피언입니다. 그렇다. 오늘도 할 수 있죠, 오늘도. 이거를 하세요. 했잖아, 이때까지. 세 장이랑 중상이 형도 할 수 있겠군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료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편찬한 윤리서를 말하세요. 윤리서? 윤리서? 마지막은 그림이 이때 도로 끝납니다. 그건 얘기해 줄게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료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편찬한 윤리서를 말하세요.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요? 어? 이상민, 다섯 글자입니다. 도로 끝납니다. 도로 끝납니다. 도로 끝납니다. 앞을 얘기하면 알 거예요. 정답. 형규. 삼강행실도. 정답입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CG.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대단히. 그래도 잘하잖아, 수고하셨군요? 잘했어, 병규. 잘했어, 병규. 너무 잘했다. 진짜 똑똑하다. 본격적으로 우리 새 친구의 장점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가 장점으로 눈물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기계야, 기계. 눈물을? 원하는 타이밍에 흘릴 수 있고. 오른쪽에서 흘리기, 왼쪽에서 흘리기, 양쪽에서 흘리기가 돼. 그래서 감독님 디렉팅도 이럴 때가 있어. 한 30% 채운 다음에 5분 뒤에 오른쪽 눈으로 울어줄래? 이렇게 하면 가능해. 아니, 생각을 이렇게 한쪽으로 원하? 특이하다. 비비는구나, 좀. 처음에 이제 눈을 좀 건조하게 만들고. 눈 쑤시기 없어, 쑤시기. 아니, 진짜 안 쑤시기. 이게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해야지, 진짜니까. 무슨 글썽이야. 눈물이 맺히고 있어 지금. 오른쪽, 오른쪽. 오오오. 대단하다, 이렇게 맺히. 나온다. 우와. 나왔지? 나왔어, 나왔어. 아니,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와. 야, 근데 눈물이 쟤냐. 어떻게 바로 나오냐. 대단하니까. 왼쪽, 왼쪽. 자, 휴지로 닦고 할게. 공정한. 뭔가 보는데 슬프다. 왼쪽 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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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왼쪽. 네. HD. 그래. 누가. college. 왼쪽. 농담으로 경혜야, 빨리 몽고 가자! 그래서 확 깨졌지만 다시 열심히 집중해서 했다. 너무 대단하다. 그만큼 돼.